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 대중국제아트쇼에 참여를 하게 된 주식회사 콘텐츠파크의 대표 김준모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아르테 뉴텍이라는 회사 명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참여하게 된 목적 이유라면 미술품과 IT 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작가분들의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본인의 작품을 아주 작은 소품으로 만들 수 있는 크리스탈 레진이라는 액자를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요 일반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의 작품이 수장구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본인의 작품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크리스탈 레진입니다 물론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운다든지 아니면 떨어졌을 때 깨진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시의 초대받아 가더라도 작품 하나를 구매해 주고 싶어도 허당가가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소품이 있다면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역에서는 또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크리스탈 레진이라는 테이블 액자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또 이렇게 판매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갖고 온 제품은 아트박스인데요 아르테 아트박스 이거는 국내 최대의 종류회사와 함께 특허를 내서 벌집 모양의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때도 오다 보니까 작가 분들께서 뽁뽁이에 비닐에 여러 가지를 싸서 오셔서 다 끌어놓고서는 쓰레기가 되던데 이런 쓰레기 발생도 없애고 또 국내라든지 편안하게 운반하실 수 있는 아트박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지금 관심 갖고 계시고요 중국에서 오신 작가들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전이 과학도시인데 IT 기술을 접목시킨 전자도록이라는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기존의 팜프렛 리플렛 형식의 도록이 아닌 인쇄물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화면을 밀면 마치 책 페이지를 넘기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터치하면 그 작품에 대한 소개가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전시한다고 하면 포스터 포스터에 내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을 터치하고 작품을 터치하면 역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오브제 미술 교육 제품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종이나 나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색칠을 하고 질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어린이 교재용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없지만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이용한 작품도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2023 대전국제 아트시에 처음 저희가 출품을 하고 참여를 했고요 매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우리 작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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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